쌤. 쌤하고 나는요.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. 누구하고요? 쌤하고 나하고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. 더가 영어로 보죠? 더. 그쵸. more. 그 다음에 들 이게 뭐죠? 들. lose. les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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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가 영어로 보죠? 없다? 잘한다. 잘한다. no. 그쵸. 붙여봐요.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시작. no more, no less. 완벽해요. 자, 듣게임을 나와서 따라합니다. 야,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. no more, no less. no more, no less. 우리 만난 지 3개월이나 됐잖아. 무슨 사이야 우리? 그냥 썸며. no more, no less. 완벽해요. 안 좋은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